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2사에서 4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을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 택한받은 전도자입니다 수요예배는 저에게는 우리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청년들이 아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요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 주신다고 오늘 현장에 청년들만 오게 해주셨습니다 아쉽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도님도 만나고 싶었는데 물론 저는 청년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랩런트들도 10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의로 너를 불러쓴 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점만 말하는 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나 발표를 할 때 요점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회장단과 포럼을 하는데 회장단 총무가 포럼을 시작하더니 한참 하더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왜 나한테 뭐냐 그랬어요 지가 말하면서 그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어렵습니다 요점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몇 가지를 체크해보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예시들과 또 많은 뛰어난 인물들의 명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제가 느꼈죠 우리 총무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보금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말이 막 길어지면요 두서없이 길어지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정원수 단위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간단하게 나름대로 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막 목사님 뭐 어쩌지 이렇게 잘 안되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압도적인 전도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압도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 있겠죠 저는 골프 선수였습니다 저에게 골프는 어떤 스포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마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은 더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의 세계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기준은 우리에게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요점과 핵심이 무엇이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요점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신앙 생활을 마치 횡설수설하는 사람처럼 나도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향도 목표도 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더욱 주저거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절대 가능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의롭고가 의롭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롭다 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신대요 악인을 미워하시고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 될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주 읽었던 10편 1편에 그 마지막 6절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니 의인은 인정받고 악인은 망한대요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 아니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으면 망한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각해서 바르게 살아도 망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의인이면 인정하신대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의인을 인정받고 악인은 망한다는데 그렇다면 뭐가 의로운 것이며 뭐가 악한 것인지 그런데 저에게는요 뭐가 각인되었는지 의 이걸 떠오르면 윤리와 도둑이 떠올랐어요 저한테는 항상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의인 그러면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쁜 말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 절대 법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의인이 아닌 겁니다 저는 별로 양심적이지도 않고 별로 제 생각도 바르지도 않고 행동도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각인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의인을 인정하신 악인은 망한다는 말이 항상 저에게는 눌림이었어요 항상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답을 주셨어요 절대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택하심을 받아 의로워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누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정말로 깨달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로 너를 불러 쓴 주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눌려있고 문제 속에 끼어있고 답답하고 이것이 계속될 것 같아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부터 참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 필요한 의인입니다 이 사회 42장은 이 사회에서 중에서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2장 구구절절 메시아와 그가 오셨을 때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핵심이 바로 본문이에요 42장 자체가 메시아를 설명하는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 7절을 다시 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는 표현만 189번이 나옵니다 의롭다란 말까지 하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의의를 강조해요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시평과 잠원에만 의인이라는 표현이 100번 이상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실 때 누가 의롭고 누가 의인이냐가 너무 중요해요 의인이 아닌 망한다는데요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라는 것인데 죄인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의고 의로운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바로 죄 없는 자가 의로운 겁니다 죄 없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장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약간 죄인 조금 죄인 살짝 죄인이 아니라 완전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당해야만 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싫어도 오상숭배해야 되고 싫어도 영적문제에 빠져야 되고 싫어도 대물림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죄 없는 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만약 의롭고 싶다면 죄인은 죄 사안받아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의로워집니다 죄 없음 판결 딱 받고 무죄 선고 받으면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져야 자유롭습니다 죄인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현장을 잘 보시면 자유 없어요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해야 의로워져야 해방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길 절대 불가능한 죄상을 받는 길 의인이 되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갑자기 뽕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한 걸 믿을 때 의로워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보금 이 정확한 보금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건 보금 아닙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생수에 독국물 요만큼 섞으면 그건 생수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뭘 더하면 보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의로워지는 길이 의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상태 물고기의 가장 큰 저주는 물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물을 떠났는데 물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물을 몰라요 물이 있는 걸 알면 들어가려고 할 건데 물 자체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원래 헐떡거리면서 다 헐떡거리니까 그게 물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죄인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서 합니다 헐떡거리면서 시달리면서 혹시 지금 성경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모릅니다 죄인은 몰라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예배한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꾸 다른 기적 없어요 미라클 워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진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물을 떠나 헐떡이면서도 물을 찾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에요 그런 죄인을 의롭게 할 길을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스 1장 17절에 보금에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보금을 소유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보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인에게는 보금이 필요해요 의인되어야 하니까 의인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원래 영상 해보고 영생을 얻으니까 보금만이 필요하죠 의인되어야 되니까 굿 뉴스 많은 뉴스들이 있으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뉴스 보고 나면 어떠세요 요새는요 진짜 기분 나빠요 뉴스 보고 나면요 흉악 범죄가 단위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많아요 오늘도 30대 청년이 여자친구를 때려 죽였어요 청년의 담당 목사로 참 죄를 미워 사람 미워 만드는데요 우리 청년이라 생각하면 마포구 바로 옆입니다 마포구 강남 호텔에서 칼부림 나서 누가 죽고 저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른들이 신문 읽으면서 아이고 인상 팍 쓰고 쯧쯧쯧 하시는 거 이해를 못했죠 맞아요 세상 뉴스는 그렇습니다 세상 뉴스 문제는 드러내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읽고 나면 듣고 나면 기분만 나빠 답답하기만 해 한숨만 나와 그래서 인간에겐 보금 굿 뉴스가 필요합니다 보금이 뭐죠? 보금에만 의가 나타난대요 이 보금에만 보금은 뭐죠?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로마서 1장 2절 4절 우리 한목소리 합독 나옵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보금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보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기회를 못하죠 본인이 죄인인 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모든 명절이 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 죄인이었던 내가 즉시 의리되어 버립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죄가 없어요 의로워요 어떻게 보시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느끼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양심과 생각에 잡혀있어서 사람 말에 잡혀있고 눌려있어서 그게 아멘이 안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만 보신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보세요 있으면 의롭고 완전한 자 없으면 저주받을 멸망의 사람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엿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엿분자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거울 봤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아름답고 어엿분자 완전한 자 이건요 우리 통도님들을 제가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 표정 보세요 하나도 위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안 보이면 나는 불신하게 잡힌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뻐하셨는데 그건 부모님 입장이고요 내 아들 내 자식도 나를 귀하게 안 보는데 그건 자식 입장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엿보고 사랑스럽고 완전한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데 뭐에 눌리고 뭐에 시달리고 뭐에 붙잡히고 뭐에 매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는 사라져요 죄의 결과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데 아직도 가문의 대물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의인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합니다 우리야 인만의는 하십니다 모든 것에 원리스 하십니다 기적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축복이 의인 속에 다 들어옵니다 의인이 누리는 축복 망할 수 없는 축복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완전한데 제가 여러분께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1초라도 주저하시는 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내 양심이 복음 아닌 겁니다 그 증거로 응답 별로 없을 겁니다 영혼구원 안 일어납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로 나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아멘 아마 성도님들 중에 어제 내 남편이 소주 세 병 깠는데 지금 아멘 하면 아이고 니가 무슨 이럴 수도 있어요 복음 아닙니다 그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요 이 질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일 겁니다 과거의 내가 뭘 잘못해서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숫자 부끄러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면 시험에 들만한 일이 있어서 주저한다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를 무시하고 복음 무시하는 겁니다 우상 승비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깨끗하다 이거 모르면요 사단에게 완전당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죠?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게시록 12장 9절의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안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은 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이 참수예요 일로 바칩니다 정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냐 예수 믿는다면서 네 삶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짓을 하고 있는데 맨날 실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랩런트에게 모델이 되겠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분이 결자라면서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뭐가 의롭냐 라고 참수하는 모든 그게 마귀 메시지예요 마귀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처럼 위장해서 들어오거든요 양심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공입니다 여기 속아서 신자들이 다 눌려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현장의 사람들이 눈 다 멀었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료 내 과거에 눈이 멀어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아이고 또 처박혔다고 누릅니다 또 또 실수했다고 또 정제당해요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완전 갇혀 있어요 다른 감방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감방 내 양심이라는 감방 내 기준이라는 감방에 평생 스스로 눌리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현장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내가 무슨 전도자 내가 무슨 랩먼트야 내가 무슨 이 시대를 살리고 내가 헌당의 주역이고 스스로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웃긴 게 어릴 때부터 보금 들어놓고 초등합숙 1기 랩먼트 1회 보금만 들어놓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금 가지고 또 내가 나를 정제해 나는 보금이 아니네 나는 랩먼트가 아니네 내가 어제 기도할 수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서 내가 벌받는갑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겠지 이런 나를 사용할 일이 없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거지 귀신 장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잡히면 정신문제 옵니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정신문제 옵니다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잡히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몰라서 의로움을 모르고 내가 의 있는 걸 모르고 자꾸 정제하니까 자꾸 자유하지 못하고 다 묶이는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보금을 들으면서도 내 삶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저는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하나님 더 축복하겠지 날도 기뻐하겠지 날도 사용하겠지 난 세상 걸 좀 덜하니까 난 세상 게임을 좀 안 하니까 난 세상 가요도 잘 안 들으니까 가요 엄청 듣고 싶었거든요 몰래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가요 잘 모르는데 일부러 아는데 흥어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처음 들어봐 이러면 속으로 다 따라 부르고 있고요 괜히 괜히 막 그래서 가수들이 부르는 CCM 들으면 좀 낫겠지 해가지고 크리스찬 가수들이 부르는 부르는 거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난 좀 더 참고 인내하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과 정제의식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여기 잡혀있는 분들은요 그러다 내가 막 열심히 행위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스스로 그럼 그렇지 내가 뭐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되지 너는 내 스스로에게 우리는요 뭘 잘하고 잘못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완전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도 친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데 스스로 완전 누르고 있어요 많은 성도인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되죠 전도하면서 양심을 같이 느껴요 자기가 자기가 의인인 거 안 믿으니까 전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라고 왔는데 와가지고는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니까 새가족이 정상할 수가 없죠 오늘 새롭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완전한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고 내 현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복음을 들었지만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문제들이구나 아 그 중동 문제 이혼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해결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 사주 팔자 영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의 상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로 깨닫게 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머리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빼셔서 죄인인 나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스스로 누르거나 눌리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듣기 싫어요 전 이 말이 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에게 복음 듣고 예배 다 끝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허무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그럼 방종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문제만 널어놓고 쳐다보지 마시고 놔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건 그 문제가 그리스도 해결했음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 누리면 현장 다 죽어요 지금까지 어떤 과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메시지 흐름 좀 보세요 루키서 갈라디아서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보금만 보금만 강조하는 말씀 지금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완전 보금 편집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이 바르고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사람 확실합니다 나는 희망 없고 소망 없어 그래 맞아 사단이 참삼해 너는 소망 없어 맞아 나는 소망 없어 나는 희망 없어 나는 또 실수해 또 반복해서 넘어져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난 그리스도만 앞세운다 이렇게 될 때 따라온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빛다운 삶이에요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보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평생 마귀 종로를 하면서 죄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정제하고 남 정제하고 가장 고약한 건 이 정제받는 상태를 후대에게 자식이 전달해요 자기도 눌려줬으면 또 그걸 정제하면 자식이 전제합니다 나를 누르던 그 영적 문제를 자식도 눌리게 만들어요 무당만 되물림되는 게 아니라 정제도 되물림돼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넌 맘대로 살아 그것도 정답 아니죠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돈명의 선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죄에서 자유해보려고 그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로 부르신 겁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 죄 불렀어요 의로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예요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왜 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좀 보여줘라 비춰줘라 이 자유와 해방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을 보여줘라 다 눌려있어요 다 전부 다 지금 모습만 달라요 현상만 달라요 다 눌려있어요 조금만 기 바빠져요 다 눌려있어요 마귀는 누르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뭘 잘해야 되겠죠 해야 할 것이 없는데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잘했냐 보금 누림을 잘해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의로우니까 다 끝났으니까 우리 뭐 청년들이 선물 주는데 뭐 작년에 회장단이 호텔 숙박권을 줬어요 좋은 호텔을 그런 호텔 있는지도 몰랐어요 호텔 숙박권을 줘서 가서 돈을 다 지불해놓고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자랑 갔죠 뭐 식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영장도 다 쓸 수 있어요 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진짜 싫어합니다 수영장 안 갑니다 근데 그날은 갔습니다 발이라도 담갔어요 왜? 돈 아까워서 배 엄청 부는데 나갈 때까지 먹었습니다 이유 언제 여기 오볼지 모르니까 누리려고 평상시보다 운동 두 배 세 배 합니다 그냥 아까워서요 다 지불 돼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누려보려고 여러분은 기적같이 받은 보금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호텔 숙박권보다 못한 보금은 아닙니까 보금 누리는 것이 뭐죠 보금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뭘 해야 보금을 누립니까 보금 때문에 스스로 누르지 않고 남을 누르지 않는 것이 보금 누리는 것입니다 보금 때문에 술 먹고 누리는 거 말고 보금 누리는 것 때문에 보금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게 보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다던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한 한국 사람 체질 있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예원교회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장로님 귀한 생각하십니다 제가 부족해요 안 부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완전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그런 문화를 후대에게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 좀 기 눌리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훈련 많이 받는 청년들이나 중지자분들이 무슨 말하면 아직 각인이 덜 바뀌어가지고 더 노력해야죠 이런 말 하면요 새 가족은 엄청 시달려요 아니 저렇게 훈련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뀌었단 말인가 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냥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중인자가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면 새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훈련을 받아도요 각인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뿌리, 체질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그거 완전 훈련을 모르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도 안 바뀌기도 하고 뿌리와 체질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어차피 안 바뀐다면 나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결혼해서 누리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니까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생각해요 그래 어차피 안 바뀐다면 각인이라는 것이 매일 나는 새롭게 편집해서 새로운 날 처음 사는 것처럼 이 복음을 누리겠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넘어지면 또 그리스도 붙잡고 넘어지면 또 언약 붙잡겠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다운 삶이고 이방의 빛다운 삶이에요 이방 현장, 불신 현장에 누가 필요한데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구원의 길을 청상유수로 해도 복음 냄새 안 나는 사람에게는 제자가 붙지 않습니다 더듬더듬거리고 성경을 좀 까먹어도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제자를 붙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 붙이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신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너무 늘려있어요 성경님들이요 청년들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럽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러는데 되겠나? 상관없어요 요새 백신 많이 맞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도 백신 많이 저도 1차 맞았거든요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워낙 언론에서 계속 주문 얘기만 하니까 우리 회장 그저께 모더나 맞더니 대머리 되면 어떡하냐고 막 염려를 해요 대머리 되면 어차피 대거 빨리 대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 중요하나 저도 맞으러 갔는데 유통기 한 번 진한 거 준다는 소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꼼꼼하게 친절하게 놔주면 좋겠는데 너무 대충 놓는 거예요 간호사가 불친절한 거 제 이름도 불러주잖아요 정성민 씨 들어오세요 이것도 아니고 다음요 다음이 누군지 알고 아무나 놔주는 거 아닌가 불친절해요 상관없어요 간호사가 불친절하고 못생기고 해도 백신만 정확하면 상관없어요 반대로 너무 친절해 너무 예뻐 너무 젠틀해 근데 이상한 주소 놔주면 큰일 납니다 백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간호사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조커맣고 상관없어요 나를 살리는 건 그리스도지 내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보금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배운 양심 기준 못 벗어나요 요새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성결해 보이고 절제하는 것처럼 보여야지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 이상한 정서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바라보니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세상은 좋은 양복 입은 목사보다 옷 한 벌 입고 결혼 안 하는 중과 수녀를 더 존경합니다 사실 그 사람도 엄청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요 자기 인생 다 몰라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다 묻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준이 우리 교회는 진짜 아니지만 하도 교회가 얼마나 그런 이미지를 풍겼으면 교회 오라고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술 먹어서 못 가겠다 이혼 세 번 해서 민망해서 못 오겠다 더 와야지 그랬으면 그렇잖아요 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고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그런 사람이 나도 갈래 이래야 되는데 난 못 가겠다 얼마나 그런 이미지를 풍겼으면 한국 교회가 아니 그렇게 힘드니까 더 와서 자유를 누려야지 더 평안을 찾아야지 예수하는 행복을 누려야지 그것이 복음인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저희 청년들 중에 문신한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자꾸 이상하게 찾아보지 말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아래위로 훑어보지 말아주세요 문신한 청년들이 많아요 목에도 하고 발을 다 해요 그 청년들도 자꾸 가려요 저는 그렇게 가리고 안 가리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편하게 와서 복음 들어야죠 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려야죠 랩먼트들이 영향받는다 자신 없으십니까? 랩먼트들한테 그리고 이미 랩먼트들 오만 것 때만 것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물들어 있어요 아이들은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와야 됩니다 더 아프고 더 문제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예원교회 와서 완전 복음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2, 3, 7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해요 왜 예원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냐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걸 우리가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걸 강조하지 않아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국민일보 구독하라 그래 저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신문을 일부러 안 읽게 되는데 오니까 읽게 되고 거기 보면 기독교 섹션이 있어가지고 미션 라이프로 보죠 근데 한 번씩 보면 답답한 내용 많아요 얼마 전에 읽었는데 사설 읽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세상보다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 엄격하게 목사부터 성독부터 지켜야 한다 아 현장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청년들 교회 떠나는 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현장요? 장난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배우 마약 프로포폴한 것 때문에 기수대 3천만 원 벌금 냈죠 재벌 3세들이 마약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 왜 그럴까요? 윤리도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 그러고 싶다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뭐가 바르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지는 건데 그들한테 윤리도덕 강조하는 순간 절대 교회에 오지도 않고 보금될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니까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의 이 다락판 전도운동 이 보금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죽어가고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금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됩니다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어야 회복됩니다 확실합니다 치유사역은 그래서 앉혀놓고 문제 따지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보금만 해주는 거예요 보금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할 때 눌려있던 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뤄요 드러난 문제 예전의 과거의 문제도 내가 왜 이러지라고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왜 이러길냐 나는 그럴 수 있죠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우리 후대들 입술에서 이 고백 나오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오케이 인정한다 나의 부족함 인정한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 나는 내 생각 믿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간다 말씀만 해서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8절에 나는 여호와인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아니라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뭐죠? 원래의 것 다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긴 거 빼앗긴 찬송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언제요? 이 복음 누릴 때 내가 이방의 비침을 알고 누릴 때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겼으니까 지금 그때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그렇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의로움을 누리고 어떤 곳에서 정제당하지도 하지도 않을 때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랩몬트 운동 중에 최고 랩몬트 운동은 내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일도 우리 한 청년이 여기 있는데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아내 되실 분이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함께 얘기도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내 되실 분이 우리 청년이 아내 되실 분이 갑자기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갑자기 부탁이 있는데요 목사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기도 부탁 하시려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 아들이 목사님 팬인데 사인 하나 받아달라고 사인을 한 장에다 긴 종이 AF 용자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거든요 사인해달라는 말을 몇 살인데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저를 알아요? 그랬더니 애원 청년의 메시지 다 듣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안 듣는데 대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이 니들도 안 듣는데 청년들 듣는데 중학교 1학년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이름이 성헌이라고 했어요 김성헌 이것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헌이한테 그랬대요 성헌아 정성희 목사님이 왜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성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유 목사님이 왜 좋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대답이다 이거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제가 순간 와 내 성공했구나 처음 가도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대구에 있는 중학생이 나를 인정해준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찬밥 취급받더라도 사인해주고 제가 축복해주고 선물까지 다 줬어요 다른 거 아니고 복음으로만 후대들 살아납니다 누려야 돼요 복음을 불신 영혼들 눌려있고 갇혀있고 눈어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자에게 다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잔양이 다시는 우상하게 빼앗기지 않은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말씀 편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편집 어떻게 편집하느냐 이것이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편집하는 사람이 가장 힘있는 곳이 바로 잡지사예요 요즘에 잡지가 온라인화되면서 많이 보지 않지만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잡지가 모든 트렌드를 주도하는 내용이었죠 다양한 작품들과 내용들을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잡지의 명성이 달라지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저명한 패션 잡지인 보그라는 잡지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당시 편집장이었던 다이애나 블랜드라는 사람 이런 말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우아함은 거절해서 비롯된다 elegance is refusal 이 말을 했대요 우아함은 refusal, 거절해서 비롯된다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냐 어떻게 이렇게 차별되었냐 보그라는 잡지가 라는 질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중함과 고집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은 우리 잡지를 단순화해서 결국 차별화를 가능케 했다 우아함, 완전함은 거절해서 비롯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의로운 자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고 의로 부른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익숙한 거절하기 힘든 복음 아닌 것이 나에게 편집되려고 할 겁니다 여전히 같은 환경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불신앙이 편집되려고 할 거예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보고 서미타임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의롭고 존경한 자예요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의 서미타임이에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이 편집되어진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편집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와 전도로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예언의 성대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